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6페이지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죠 이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요 자 여기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이 있죠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 다음에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에요 이게 시험에서 답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는 게 주로 이걸 물어봐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돼 있었을 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익률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위험이 됐었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게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걸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렇게 편차가 2%일 때 B라는 투자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투자안이 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표준 편차는 2%로 동일한데 수익률은 B가 C에 비해서는 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 있죠 이걸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면요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이 10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쯤에 보면 지문 2번에 돼 있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 거는 이 효율적 선택에 있을 때 최적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란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는 왜 우상향하느냐 이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하시고 그거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요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이 된 게 그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이렇게 효율적 전선하고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도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이건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접하는 이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과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은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0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 투자라는 게 결국 미래의 수익하고요 현재의 지출을 우리가 교환하는 게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하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의 일원과 1년 후의 일원의 가치가 틀리듯이 그죠? 근데 우리는 투자의 결정은 현재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투자자는 현재의 가치가 현재의 일원이 미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N년 후의 일원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뭐는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일단 역수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저당상수 있죠? 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일시불하고 연금을 구별할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것은 조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잔금비율이라든가 상암비율이 있죠 예 이런 성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건 유동적으로 나오지만 통상 이제 이런 4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정리가 꼭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자본한원 개수라고 돼 있었을 때 역수를 우리가 구별을 해드렸던 거죠 역수 이모티콘 아시죠? 예 왜냐하면 미래가치를 구하는 애들이 있죠 3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미래가치 개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시불의 내가 개수 내가 개수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책인 개수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치를 구하는 게 3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 예 또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역수가 수립이 되는 거는 이렇게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그려드렸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미래가치의 줄임말 얘도 미래가치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현재가치의 줄임말이죠 현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래가치 또는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감책 개수는 미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수는 오지선다 지문 안에 거의 들어오니까 반드시 이거는 식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따로 나오는 중의 하나가 저당상수죠 그죠? 저당상수는 우리가 어디에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이 있죠 예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 뭐를 구할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리금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시험에 원금 균등 상한 방식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매액이 내가 상하되어야 되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역수가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라는 거죠 그죠? 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출 잔액이 있죠 예 이거 구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연금이라는 애들은 총액을 구할 때 쓴다는 거 합계 있죠? 예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고 역수니까 그 합계를 나눈 금액을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감챙인 개수가 주택연금 구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안에 이것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감챙인 개수는 주택연금이 있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를 우리가 대출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시불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요 자 일시불에 미래가치 개수가 있을 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는요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는 그죠? 예 이자율은 뭐 예를 들어서 R%일 때 뭐 이렇게 해서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 그러면 여기는 현재 1원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그렇죠? 매년 5%씩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5억의 5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구할 때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물어보죠 얘는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예요 즉 할인율이 R%일 때 예 그러면 이런 얘기죠 10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이 이렇게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5억 1억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일시불이라는 거예요 일시불 그런데 연금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게 되면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우리가 만약에 구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매년 천만 원씩 그죠? 3년간 적립을 했을 때 이 3년 후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총액 구하는 거예요 이 천만 원을 3년간 적립했을 때 그죠? 1년, 2년, 3년 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자율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이 금액의 합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금액이 현재 5억 원 한 번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줄여서 연현 개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는 반대로 1년, 2년, 3년 동안 있잖아요 매년 내가 천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받는 돈을 내가 현재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만 원씩 나눠받지 않고 이걸 내가 퇴직할 때 한 번에 내가 지급받으면 그 돈이 얼마가 되겠냐 그 총액이 얼마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쓸 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매년 천만 원씩 그러니까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 연금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 또 정리를 해보시면 되냐면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R이라는 게 이게 연간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여기 N이라는 거는 연단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월간으로 바뀌려고 하면요 이게 12분의 R로 그러면 월간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12N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월간 단위로 우리가 월 단위를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여러 번 시험에서 물어본 건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아마 이자율은요 이자율은 3%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10년 이렇게 5년을 줬죠 5년 이거를 월간으로 바꾸게 되면요 R이라는 게 우리가 12분의 0.03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12분의 0.03이고요 여기서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월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5 곱하기 12 하면 6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60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작년 여러 번 시험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5 곱하기 11호 그래서 연금의 주어진 조건을 해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을 고르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표현은 지금까지는 잘 인용이 안 됐던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저당상수의 개념을 물어봤던 적도 있었지만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수를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면 계속 똑같은 논리로 저당상수, 역수, 일시불, 그 다음에 연금 이것만 갖고 쓰기가 뭐하니까 한번 이렇게 바꿔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에 보시면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이라고 있죠 이 잔금비율에 대한 거는요 1 마이너스 우리가 상한비율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한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비율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 1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내거든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상한비율이 30%라는 얘기는요 잔금비율이 70%라는 얘기고 잔금이 70%라는 것은 상환을 3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1이 되는데 1이 된다고 나올 때도 있고 0이 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잔금비율을 모르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T시점에 T라는 건 현재예요 T시점에 잔금비율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대출 원금이 있죠 원금 총액분에 T시점에 대한 미상환 원금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출 원금 총액을 구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여기는 이자율 알프로 기간이 N년이고요 여기 있는 미상환 원금이 있죠 대출 잔액이에요 얘를 구하려고 하면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개수인데 여기는 이자율 알프로고요 기간이 N-T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T라는 건 뭐냐면 남은 기간이에요 잔액 그렇죠? 남은 잔여기간을 그럼 우리가 거기 마지막에 1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0, 2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에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 힌트를 준 거죠 15년인데 몇 년이 경과했을 때 5년이 경과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연금의 현가 개수가 5년, 10년, 15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 기간이라고요 전체 대출 기간이니까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15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남은 기간이니까 15에서 몇 년이 경과했다 5년이 경과했으니까 그걸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0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5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는 93.0574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는 75.07116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는 것을 한번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세워주진 않고요 쓰러트려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이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로 해서 111페이지에 보면 지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1이 되겠죠 연금의 현저가 개수하고 역수는 감챙 개수는 미래가 치고 하는 거니까 역수가 될 수가 없죠 저당상수가 되겠죠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이용한다면 틀리죠 원리금균등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개선하는 건 복리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 가격 그죠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감챙 개수가 아니라 저당상수를 써야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하고 저당상수는 역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것은요 총액이라고 그랬죠 연금이 들어가면 원금과 이자에 합계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는요 할인율이 커지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가치로 우리가 할인을 할 때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는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실전에서 활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현금 수지 측정이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구성에서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걸 수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흐름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플러스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결과도 나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또는 수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영업 수지를 계산해야 되고 지분 복귀에 대한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한 5년간 보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이 파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 수지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중에서 어쨌든 축이 되는 것은 영업 수지의 계산이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거 활용할 때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거죠 가유, 순, 전, 후다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가 뭐냐면 가능총소득이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우리가 가능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공실이 있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을 반영할 때 기타소득은 우리가 영업의 수입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총소득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빼냐면 영업경비를 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을 때 이 경비안에는 포함하면 되는 게 있고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우리가 구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소감, 소개 이래서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구별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게 되는데요 부채서비스액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걸 공제하면 우리가 세전현금수지 또는 세전현금흐름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세후현금수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가요순전후 이게 현금흐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소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가요순전후 공경부서 하게 되면 식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11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예제가 있죠 세후현금수지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거기 보시면 호당임대료가 600이에요 그런데 임대가능호수가 40%거든요 그러면 이걸 곱하면 되겠죠 연간예상임대료에다가 임대단위수를 곱하면 가능총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억4천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공실률이 10%래요 그러면 2억4천에 10%면 2,400이 되겠죠 그런데 기타 수입은 없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2억4천에서 2,400 빼면 2억1,600만원이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운용비용을 1,600으로 준 거죠 지금 우리는 113페이지 하단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부채서비스액을 봐야 되는데요 원리금 상환액이 9,000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세전이 1억1천만원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건 위에 가면 식이 있죠 113페이지 상단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있죠 대체충단금은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빼면 되는데 순영업소득은 여기서 줬잖아요 그럼 얘가 2억이죠 그런데 거기 원리금 상환액이 9,000인데요 빡산을 보시면 융자 이자가 2,000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이다 그러면 2억에서 3,000을 빼면 1억 7,000만원 나오죠 이게 이제 과세 소득이 되겠죠 여기에 세율이 몇 프로 줬냐면 30%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5,100만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5,100만원을 빼게 되면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에 대한 크기는 5,900만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 이렇게는 잘 구성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도출하는 개념이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세전을 기준으로 구해도 돼요 여기는 원금 상환 분에다가 감가상각비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냐면요 1억 1,000이에요 그런데 원금 상환이 얼마냐면 9,000이 원리금인데 이자가 2,000이라는 얘기는 원금이 7,0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7,000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7,000을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하면 1억 8,000인데 1,000만원을 빼면 얘도 1억 7,000 나오죠 곱하기 30% 하게 되면 얘도 5,100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든 세전을 기준으로 구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전을 기준으로도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지문으로 혹시 표시가 됐을 때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산적인 사고로 이거를 구하라고 이렇게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요 지분복계획을 우리가 계산하라는 건데 지분복계획의 계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분복계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애초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자율 5% 기간 10년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4억만 내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런데 운영기간 중에 나는 융자를 받았을 때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할 때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내가 투자할 때의 지분과 나중에 매각할 때의 지분이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흐름을 계산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요 그러면 순 매도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를 하면 그러면 세전 지분복계 여기서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예요 얘를 공제하게 되면 세후 지분복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앞에 글자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가경, 그 다음에 순미, 그 다음에 전, 본, 후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쪽에 계산적인 사고를 물어보긴 좀 어려울 거고요 앞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뭐를 물어봤었냐면 유효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 세전 지분복계획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 정도는 정리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14페이지에 있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